전공이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로 올해 의학계의 연구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내과학회의 올해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수는 101개로 지난해보다 86.4%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한내 신경학회도 제출 논문이 절반으로 줄었고 산부인과학회는 45%, 심혈관 흉부외과학회 역시 20% 감소했습니다. 의료계는 전공이가 사직한 뒤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도맡으면서 교육과 연구의 기능이 사라졌다며 이대로 가면 수술법 등 의학기술의 발전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